네, 오늘 아침 다시 추워졌습니다. 부산은 영하 2도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어제 아침보다 5도 정도 낮은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기온은 2보다 2, 3도 정도 더 낮은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은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퇴근길 무렵은 더욱 추워지니까요. 옷차림 각별히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뚜렷한 비 예보가 없어서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이어지는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모두 영하권으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는데요.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종일 죽겠습니다. 오늘 아침 김해와 사천공항 기상상황 좋은 편입니다. 항공편 이용해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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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